자동차 나는 나는 튼튼한 으라척척 포크레인 삐용삐용 소리나는 자동차가 뭘까요? 여기! 나는 나는 용감한 경찰차 경찰차? 멋진 경찰관 아저씨의 용감한 자동차 도시의 안전은 나에게 맡겨요 언제든지 도와주는 삐용삐용 경찰차 멀리 멀리 볼 수 있는 자동차가 뭘까요? 여기! 나는 나는 키가 큰 2층 벽지 도로에서 만나는 기다리 2층버스 도시구경 마을구경 나에게 맡겨요 안녕! 우리들이 좋아하는 부릉부릉 2층버스 가족여행! 고마워! 엄마는 모자 1층 벽이 5층 벽에